계속 인텔리젼스 오토로 찍고 있습니다 조금 가깝하고 그때도 운전이었지 인텔리젼스 오토입니다 자동포커스를 맞춰나고 지금 애를 먹어 지금 심하지만 않는게 제일 화질은 좋은건데 속도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옷 매뉴얼를 하면은 화질이 좀 떨어진단 말이야 딱 고정은 되는데 야간에 찍는거는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돼 지금도 오토포커스 맞추느라고 많이 쩔쩔매지 신호등변화 변화를 읽으니까 이거 다 됐을 때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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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시 두번째 두번째 너무 두번째 두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